메이즈랜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로는 돌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주의 돌은 원적외선 방사량이 높고 여자, 바람미로를 이루고 있는 서양 측백나무 역시 피톤치드 방출량이 높아 단순히 미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함께 생각한 자연친화적 테마 길입니다. 메이즈랜드의 부지는 40년간 가꾸어져 왔는데 40년 된 다양한 수목들이 부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석충미루에 도전해보세요.